매운 치킨 친구들 하이요 오늘도 먹방 하려고 하는데 오늘 먹방은 손수연이라는 친구가 매운 치킨 양념 치킨 해주세요 매운 치킨 양념 치킨 제목은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친구가 컨텐츠를 줬네 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매운 치킨 레드킹 이게 양념치킨 치하오 양념치킨 치하오 이거는 새로 나온 포테킹 포테킹 그리고 오늘은 뼈를 발라 먹어야 되니까 발라버려 뼈 발라버려 발라버려 발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겸씨가 말하기를 이게 되게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생각보다 마이크에 소리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오우 네네 바삭은 한데 이게 포테킹이라서 포테이토 감자거든요 네 근데 별로 감자 맛이 별로 안 느껴지네요 네 감자는 영어로 포테이토 네 보겸씨가 말한 만큼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후라이드랑 감자튀김이랑 따로 먹는 게 맛있어요 음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는 음 치하오 먹어요? 네 치하오랑 뭔가 중국 맛 같아요 김치는 한국 거예요 맞아요 와 그건 논란 엄청 많이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해요 요즘에 한복도 뺏어 갈라카고 소금빈도 뺏어 갈라카고 와 너무하다 진짜 음 이건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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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는 자기 것 나 안 하고 박쥐 박쥐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는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남의 건 다 뺏어가고 우리 친구도 먹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라조기 육 라조기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어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하나 더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큰 옥숭이님 벨풍선 뱉기 감사합니다 으하하하 방금 별풍선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지? BHC는 닭다리가 커서 좋은 것 같아요. BBQ랑 좀 큰 닭을 쓰시나봐요. 네 맞아요. 제 취향에 맞네요. 맛있습니다. 코쿤 원숭이님이 혹시 광고냐고 묻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코쿤 원숭이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아이디가 코쿤 원숭인데요. 자 이번에는 매운 거 먹어달라 해서 레드킹 제가 제일 맛있었는데 레드킹 레드킹은 용윤쌤 피셜로 말하면 떡볶이 맛이었대요. 떡볶이 고추장 집에서 하는 고추장 떡볶이 맛 고추장 떡볶이 맛인데 맛있어요. 레드킹 소니 사이드 업님께서 다리 발굴 가능하냐고 묻는데요. 다리 발굴 한 입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소니 사이드 업 맛이 어때요? 용윤쌤 안 맵다 했는데 되게 매운데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방금 고추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고추는 매운 것 같아요. 와 엄청 맵네요. 근데 기분 나쁘게 매운 게 아니라서 맛있네요. 저는 별로 안 매웠죠. 그 매운 거 느끼는 그런 감각이 좀 다르신가 봐요. 레드킹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고추장 느낌 많이 나고요. 매운 정도는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맵고 불닭보다는 더 맵고 그런 거 마시고 저는 떡볶이의 어떤 분위기는 있지만 떡볶이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한국 음식인가요? 그렇죠. 떡볶이는 한국 음식이죠. 이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떡볶이. 떡을 볶는다. 네. 떡볶이를 볶는다. 네.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발골. 닭을 볶으면 닭볶이. 근데 닭돌이 탕이래요. 응? 어때요? 되고 있어요? 80%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포테킹은 방금 손에 든 거는요. 포테가 별로 없어요. 그냥 킹. 아 그리고 포테킹은요. 뭔가 향신료가 들어갔어요. 후추 향이 조금 있네요. 네. 그 향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시면 비비큐에 후추 아예 뿌려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좋아하실 거 같다. 어우. 연비먹는 염소님께서 별풍선 49개 주셨습니다. 이게 재미있네요. 네. 리액션 안 하나요? 응. 우리 리액션! 리액션은 보통 춤 추던데 저는 춤을 잘 못 춰가지고 먹는 걸로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 먹는 걸 어떻게 하나요? 다음 닭다리를 10초 안에 하나 먹는 걸로. 아 10초 안에 닭다리 하나 먹기. 그래도 리액션이니까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음 조각. 용혜 쌤이 10초 세주세요. 아 제가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3. 3. 2. 1. 아 10초 안에 먹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그럼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짜와서 또 이렇게 먹히게 되네요. 짜요. 우리 채널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지방 사람들이에요. 대구 부산이에요. 네. 치아오, 레드킹, 포테킹 이렇게 세 가지를 먹었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저는 치아오. 치아오 1등. 치아오 1등이고 그 다음에 레드킹, 그 다음에 포테킹. 포테킹은 그렇게 극찬을 받을 만한 후라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치아오는 이런 양념 맛이 없잖아요. 네. 다른 회사에도. 그래서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다. 희소성이 있어요. 유니크하고. 유니크 특이하다. 네, 특이하죠. 오, 잘하네요. 게임에서 봤어요. 유니크 먹었어요. 유니크한 아이템이 있죠. 네. 등록이 유니크예요.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요. 안녕. 안녕. 안녕.